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제약사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정부의 신약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에 따른 신약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제약 바이오 기업은 신약 연구 개발 사업 부문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층에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을 적응증으로 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약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의 의약품 정책 어젠다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재비 상승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동시에 제한된 건강보험 제정안에서 국민건강증진을 고려한 관련 규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각각의 의제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시장 경제의 제도 개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재비 개편과 신약 개발 지원을 동시에 논의해야 하는데 우선 과감한 등재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국가 주도의 가장 강력한 규제인 선별 등재로 운영되고 있지만 환자 중심의 포괄 등재로 바꿔야 합니다. 신약 개발은 보건정책과 산업정책의 어젠다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기회 손실 비용을 염두해야 하는 신약 개발은 보건 경제적 효용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커 고령화 사회에서 만성질환 신약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뉴스토마토 예연입니다.